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 지급하고서는 한참 후에 목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강제 환수에 나서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잘못 계산하는 실수로 매년 100만 명 안팎에게 60억 달러나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자산 한도를 비롯한 복잡한 규정에 걸려 수혜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잘못 계산해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현금 보조를 과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수로 과다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장애인 수급자이거나 빈곤층 현금 보조대상자들이 많은 곳으로 나타나 이들이 스스로 체크해 사회보장국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보장국이 이를 점검해 잘못 계산해 과다 지급한 사회보장연금을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강제 환수까지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매달 1065달러씩 장애인 연금을 받아 다 썼는데 한참 후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것인 만큼 6만여 달러를 30일 이내에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상당수는 반납을 요구하는 정부 통지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엄청난 사실을 듣고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심장마비에 걸릴 지경이라고 CBS 뉴스는 20일 폭로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 결과 사회보장국은 2022 회계연도 한 해에 근 100만 명에게 통지서를 보내 과다 지급한 사회보장연금과 현금 보조를 반납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과다 지급한 60억 달러를 반납하도록 요구해 47억 달러를 환수한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향후 보낼 체크에서 매달 삭감하고 있어 그나마 패닉을 덜어주고 있으나 일부에 대해선 콜렉션에 넘겨 강제 징수까지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반납 통보와 강제 징수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실수로 잘못 계산해 과다 지급했고 아직 환수하지 못한 사회보장연금액만 해도 216억 달러가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성토당한 사회보장국의 키자카지 국장대행은 사회보장국의 잘못 계산에 따른 과다 지급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